대집행 실행은요 대집행 실행은 철거 행위입니다 주의하실 건 뭐냐면 철거 명령은요 철거 명령은 자기 하명으로서 그 자체가 처분성 인정됩니다 대집행 실행은 대집행을 보통 우리가 대집행이라고 부르면 대집행 실행을 보통 의미하는 걸로 많이 쓰죠 대집행 실행이라는 건 철거를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8조의 행정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대집행 실행 권력적 사실행위라 권사의 처분성도 별도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점유자가 버텨요 나를 죽여고 와라 이런 위력 행사에 대해서 대집행의 부서에서 실력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 최근에 판례가 나왔어요 학설은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 중요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경찰 도움을 요청한다는 게 보통 행정응원을 요청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멋진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최근에 판례가 있는 분야여서 중요성이 좀 올라갔다 과거에는 B급, C급이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생기 때문입니다! 끝! 끝! 끝!